AP 투자 연구소입니다. 4월 2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. 다우지수가 0.6% 하락, 나스닥 종합 0.11% 상승, S&P500은 0.20% 하락 마감했는데요. 그런 와중 주요 기업들의 등등률 또한 보압권 부근에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. 특징적인 종목이라면 알파벳이 3% 부근에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. 이날 미국 증시 어떤 특이점들이 있었을까요? 이날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혼조세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. 다만 그런 와중 나스닥은 장 마감을 앞두고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전환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.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대해서는 제조업 지표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수는 50.3을 기록하며 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을 상회 및 확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. 세부적으로는 신규 주문, 생산, 고용 등 주요 항목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나타난 가운데 해당 내용이 반영되며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또한 상향 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. 해당 내용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3개월 최고치인 4.34%에 근접한 4.31%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런 와중 마이크로는 5%대 급등을 보였습니다. 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HBM 매출 증가 기대감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재차 경신한 점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. 동시에 중국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생산량 감소 및 다음 주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보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에 4% 넘게 올랐다는 점까지 인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. 전일은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해 부진했던 하루인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이에 대해 수급의 순환매가 어떻게 돌 것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런 와중 대한민국 반도체의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.8% 증가했다고 합니다. 반도체에 대한 주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마이크로는 5%대 급등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반도체 업종에 대해 시장이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천연가스 급등의 깔은 관련 테마주들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 것인지 여부 또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